샬롬, дорогие друзья! 샬롬입니다, 여러분. 저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니즈니 노부고러시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25년 동안 메시안닉주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 이름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 이곳에, 이 장소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온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제 마음을 완전 흔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린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개시를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정말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 통해서, 그리고 모든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러시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참석했던 러시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사님들과 함께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진하시는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와 모든 성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흐 레하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그래서 아마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받고 떠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부르심, 개인으로 받으신 부르심을 이루로 떠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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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